모두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가운데 우리 킹은 혼자만 낙오된 상황 아 뚱자 보고 싶다 우리 뚱자 우리 뚱자 잘 있나 뚱자야 그때 킹이 발견한 것은 그토록 그리던 그녀 뚱자가 면회를 온 건 뚱자 왔대요 뚱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고맙대 내 한다면 한다는 건 니 잘 구하라고 마 뚱자 니 봐라 면회 온 거죠? 오 갑자기 참먹다님을 발휘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킹 오 너무 귀엽다 여자친구 왔다고 킹도 하면 된다 킹이 저기 있지 자 드디어 눈물겨운 재회의 시간 그런데 여자다 여자야 모든 개들의 관심이 뚱자에게 쏟아졌다 인기 폭발 뚱자 내 인자에 있는 머미가다 아니 니 남자친구 누군지 알아 니 어? 이게 뭐야 안 돼? 안 돼? 운노 사방으로 대방출 야 킹이 너 모습 추웁니다 내 와이프 오늘 정말 버라이어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킹 내 인자 흔들면 다 죽는 게 나아겄나? 둘의 애정 전선 이 사람 아이고 우리 킹이 상남자네 상남자 덕분에 얻은 꿀맛 같은 휴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킹 집에 돌아와서도 그냥 엉덩이 대고 앉을 새도 없이 아이고 뚱자와 놀아주기 바쁘다 바빠 배치님께 충성하지 말입니다 좀 날렵해진 것 같기도 해 오 이제 이 정도쯤은 가뿐하게 오르내릴 정도로 체력도 좋아졌어 고마 때리라 아이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체력이 체력이 예 지금 원래 거품 물어야 되는데 거품도 안 나오고 거품아?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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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쯔 얘기하고 있노 어? 거품 어디나 찾아봐라 허리가 생겼네 허리가 생겼어 어? 우리 킹이 허리가 생겼어요? 어디요? 여기 허리 들어갔는데요 어디요?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렇게 들어갔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제 몸짱 내는 건 시간 문제다 킹아 그치? 어?